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아.. 춥다.. 추워 오늘은 전기와 함께하는 날이네 아.. 날아다.. 춥다.. 변기를 뜯어서 카메라가 봤거든요 변기를 뜯어서 봤다고요? 네 따른 데서요? 네 근데요 2주인가? 1주일 날에 다시.. 이렇게 막히면 아.. 공기가 올라오지 않고 안 내려오거든요 변기를 뜯고 카메라를 봤는데 공기가 원래 안 올라와요 네 근데 지금 막힌 게 계속 뜨고 오세요 그럼 배관이 막혔네요 배관이 막혔네요 네 그때 뭐.. 내시경 보고 어떻게 작업했어요? 근데 뭐 벽에 붙어있는거.. 네 뭐 하고 싶은데 여기 하단 변기가 여기 하나에요? 벽에 붙어있는 코프는 나를 찍게 여러가지 많이 남겨있어요 살짝 gets 언제부터 그랬어요? 한 번에 이어 이거 그 때부터 똑같아요? 네 하단 변기 그때 뭐 갔다 했어요? 작업 하신분?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. 거기서 숙소에서 조금만 물을 연결해서 하는 게 있잖아요. 그걸로 좀 해놨다고 해서 거기서 물이 내려가 어딨어요? 그래요? 지금 변기 배가 막혔네요. 저 자리에서 챙겨갖고 와요. 볼 것도 없네. 그러면 네 알겠어요. 섹스티어 같은데? 섹스티어? 섹스티어. 섹스티어... 섹스티어... 섹스티어. 섹스티어. 야야야 själv las... 족하고 싶다고 2주전에? 두주전에? 네. 두주전에 두주전에? 근데 그때 걍 터렷다고 하니까 네. 그때랑 증상은 똑같다는 얘기죠? 네 혹시 여기 신발이 없나? 그때랑 증상은 똑같다는 얘기죠? 네 알겠습니다 거기 부르면 똑같을까봐 거기 안 부르신거에요? 그럴거 합니다 짠짠 일단은 물이 차있는데 보여드릴께요 일단은 물이 차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여기 화장실 하나라고 했나요? 네 여기 화장실 하나라고 했나요? 일단 고객님 보시면 일단 화장지로 다 지금 막혀 있어요 배관에 화장지로 다 가득합니다 털을 보면은 지금 제가 오자마자 봤어야 되는데 이것도 이러고 나니까 또 못 보겠네 안보이니까 안봐도 될 것 같아요 그냥 화장지로 막혀 있는데 아마 이 배관이 일반 배관이 아니고요 섹스티아라고 해가지고 한번 해주면서 나가는 배관일 거예요 일단 털고 나면 보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전에 오신 분이 거기를 다 못 털었을 거예요 이게 아니면 다 안 털려요 이 장비가 아니면 그거랑 이건 틀리죠 장비 왔을 때 그 갖고 오신 분 장비 뭐 이렇게 드릴 이렇게 꽂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했다면 네 알겠습니다 휴식대에 맡은 거예요? 네? 휴식대에 맡은 거예요? 네 화장지 네 이따가 이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제가 꺾고 나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, 여기서 지금 막혀서 넘쳐서 그런거에요. 네네네네. 네, 네네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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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, 네네네.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지금 이렇게 기르기가... 잠깐만요. 지금 배관이 뭐가 이상하다? 안되면 석션을 한번 빨아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여기서는... 앞만 봐도 제가 봐도... 배관은 여기 아파트에서 이렇게 길게 들어갈 예고 없어요. 동건이란 말이야? 이쪽 벽 쪽으로 나가는데... 지금 기르기가... 한번 빨아서 빼봐야겠다. 뺀 다음에 배관을 가져가. 지금... 지금... 길이 이상으로 여기 배관을 지나갔는데... 그냥... 해서... 더 깨끗한 부분은... 다 깨끗한 부분은... 안되면... 다 깨끗한 부분은... 이따가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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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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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pic tear 이원을 와 보면 물을 잘 하잖아요 여기가 راus 석트티아 보시다시피 배관이 쫙 가다가 반이 막혀있죠? 그러다 보니까 화장지 같은 거 버리시면 안 돼요.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이거예요. 이런 배관 구조는 화장지 계속 버리시면 나중에 또 화장지 걸립니다. 아시겠죠? 앞으로 화장지 버리시면 안 돼요. 여기로 이렇게 한바퀴 돌아도 나가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아래층으로 떨어지는 거예요. 그 다음에는 다른 수리와 여기는? 그렇죠. 그거는 공용관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여기까지가 고객님관이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화장지 같은 거 데세스 안 버리시는 게 좋아요. 막힐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. 이 섹스티어라는 거는 나가는 입구가 원형에서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. 아시겠죠? 그래서 제가 아까 다 뚫어드린 다음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. 확인시켜 드리려고. 이제 정리하겠습니다. 안쪽에 이제 정리해볼까요? 아시겠죠? 그래서 이렇게 당봉이 있는 게 아니죠? 이렇게 당봉이 있는 건가요? 이제 정리해보는 게 아니죠? 이제 정리해보는 게 아니죠? 이렇게 당봉이 있는 게 아니죠? 그런 게 아니죠? 여기도 주변에 매지가 발라져 있어야 밑에 물이 안떨어져요 여기도 제가 하면서 발라 드리고 갈게요 됐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네 확실하게 안 뚫어 가지고 여기서 안 셀거에요 물이 차니까 배관에 물이 못 나가고 계속 차 있어서 그런거에요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뭐 눌러요 여기는 안 보이네 안경이 숨기셔가지고 수고하세요 네 아 뭐 이렇게 엘리베이터 왜 이렇게 급해 오오오오 아니 야 아니 뭐 엘리베이터가 뭐 잠깐 타임 타임 타임은 안좋아 차를 일로 갖고 올까 안 돼 안 돼 차를 타자니까 좋아 약간 어 아 어 야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